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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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싱 그들이 있었다 2에서 김웅 역할을 맡은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종화 역할을 맡은 안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드라마가 시즌 1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시즌 2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잘 됐어요. 저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시즌 1보다 시즌 2는 더욱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 12월 19일 TVN에서 8시 50분에 첫 방송하니까요. 미싱 그들이 있었다 시즌 2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